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따가 저녁에도 방송해야죠 저녁에는 이제 코시기리그 결승전 칠판사천하니까 여러분들 응원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서 추천도 추천도 이제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뭘 또 자꾸 함정불사람이야 서울사람 서울사람한테 왜그래 아 진짜 그만하세요 코시기리그 1등 상금 70 아 진짜 왜그래 얘들아 자 12암마 당하고 결승은 윤종이랑 해요 정윤종 아 이루야네 순대 어서와라 어 11시인가 야 설마 펠베론 택핑론 안하겠지 고 고 고 고 그녀 최 intrusion 네 잘 자 커멘드 올라가죠 아우 깔짝깔짝대 아우 진짜 이상한 데 좀 치지 마세요 수준 떨어지게 아우 야 못들어주댓네 아 왜 이렇게.. 어? 이 자는 걸 가만히.. 이렇게 또 아우 진짜 저 레벨들이 다 나오는구만 1983 아우 채팅 보다가 2부가꼈잖아 야아 두비뻔 두비뻔 왜그래 나도 아저씨 다 됐나 근데? 아 이 정도의 피직하네 일단은 뮤탈로 펄고 시작해야겠다 선행대야? 아니 무슨 스캔도 아직까지 안 달아? 속상에 떼야지 자 뮤탈로 펄고 시작해야겠다 오 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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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rms 아이고 플래시 현철이님께서 야 100개로 톡큰팬가이 감사합니다 현철이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길게 가볼게요 아이고 가면서 아 나비 어서와 자 적당히 쬐야지 터렛 어 터렛 2등자로 쬐다고 아야 일단 위탈로 감 죽이고 시작할게 여러분들 방업해놔야겠다 어차피 터렛이 많이 쓰고여가지고 방업할게요 오우야 말이 맞는데 아니다 그스 가야겠다 그루아 그루아 짜지가 그루지 아 터널 안쪽다 좀만 길게 보면서 가야될거같은데 이게 그냥 끝낼수가 없어서 커맨드를 깰 화력이 안되요 루탈 나중에 룩루탈 많이 해서 한번 커맨드패로 한번 가야겠다 잘 쬐 다음에 좋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스포어 어서와라 당연히 게임하는데 꼭 잘하지 아하 뭘 또 새삼스럽게 아 아 제발 어 어 아 최소 못했다 이걸 들어온다고? 들어와 들어와봐 어? 어디서 이걸 누르려고 그래 어디서 이걸 누르려고 그래 아무 누래도 이건 아니지 아우 실장님 한계평가에 감사합니다 인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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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냐 아 아 스파일러 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으 이어 으 으 아참 하틀가자 아니요 방어 맞혀있어 그 가스 좀 모았다가 한 번에 갈게요 이게 아 플레이 그 많이들 많이 줄여놔야돼 아 맞다 오우쑤 배술 뭐야 우와 가스를 많이 못 버놔야돼 지금 어 플레이 눌렀나 그렇구나 오늘 언제까지 그 들이발라.. 어 이상한 들이발라그래 에이 아 아 아 아 아 진짜 못들어주겠네 플레이그 가자 아 일단 배스를 많이 줄여야돼 플레이그 플레이그 퀴나나 뽑아놔 퀴나나 뽑아놔야겠다 야 미탈이 은근히 약해가지고 이게 많이 양념을 쳐놔야돼요 한 번에 한 번에 뽑아놔야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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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분이 있어야되나? 지금 갑니다 이제 조금 집중해야돼 이제 시간차로 갈거야 울탈 많이 모았다가 울탈이 좀 약해가지고 좀 많이 모아야되요 여러분들 네 오 야 200에 차버렸는데? 일단 난전하면서 상대방 정신없게 하면서 갈게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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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하나 못먹고 이게 뭐야 이 기지지 가자 가자 하나 더 마지막 가자 퀸이 살아있어요 일단 내놔 이 자식아 내놔 야 이거는 안되노겠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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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으러 갈게요 와아 마지막 카메라를 안두네 좀말할때 가져와라 다시 다시 갈게요 재도전 가스먹자 가스가 고파 지금 여러분들 커맨드 다시 지을려나? 세시만 지킨다고? 일단은 이거 완성되면은 바로 먹을게요 여러분들 커맨드 어 커맨드 완성되는 족조 아유 한개생각 감사합니다 어 이거 먹자 가자 가자 됐다 류니트님 아 류니트님 7개 펜글 감사합니다 야 이레리걸로 오는거 아니야? 가스좀 파자 야 뭐해 가자 야 뭐해 아 이름이 뭐야 야 야 일단은 하나 먹었어요 커맨드 아 류니트팔 다 죽고 발키리 찍는거 보고 핀 어디갔어 핀 살았다 처음이네 형들 형들 천천히 천천히 이제 해체하면서 갈게요 상대 진검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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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빵 아 아 아 진검다리 아 진검다리 아 아 아 어 이 으으으흐 야 얘 자기꺼 때려 뭐해 뺏길 파이버 부셔 아 진짜 자기껄 부치네 아 내가 뺏었어야 했는데 사실상 패배다 이거는 아 진짜